1년 1독 통독 성경 값비싸고 혹독한 대가를 치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값진 조언을 해줍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애할지니라. 이 결론에 도달한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들이는 것보다 나으니. 둘째,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로 진실하게 간과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셋째, 하나님께 서원을 신중히 하고 서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서둘러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값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했던 그 말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전도서 4장에서 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28일 전도서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의 생활은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 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하므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늦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 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슬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애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사를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운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대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보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도서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오메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받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받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나를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전도서 7장. 좋은 일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야.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오.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아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전도서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서원 이야기와 솔로몬의 값진 조언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서원의 힘을 이어 네데루는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구두로 자신을 바치거나 어떤 일을 행할 것 또한 일정 기간 하지 않겠음을 자발적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서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속권제를 들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는 특별 규례가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운 여성의 서원은 아버지가 반대하면 무효이고 결혼한 여성도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서원은 흠없는 재물로 해야 하며 감사 화목 재물은 그날 다 먹어야 하지만 서원 화목 재물은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서원인 나시린 제도도 있습니다. 일정기간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 서원은 특별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즉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서원 기간 동안에는 부모 형제의 시신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위해 쓰는 것이 서원의 기본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별로 구별해 서원의 값을 정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재물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받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고 드린 속전은 성전의 관리비, 유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자발적 헌신이 가장 품위 있는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살게 하시면서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고상한 행위인 자발적 헌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시린 헌신과 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생명속전 예물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한국입니다. 솔로몬은 ~~보다 낫다라는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제시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을 갖는 것보다 낫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온갖 수고와 고통을 벗고 인생을 마감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수많은 수고의 날, 고통의 날, 죄악으로 가득한 날을 시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거쳐야 할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 다짐을 초상집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솔로몬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슬픔에 함께 동참하므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평생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은 순간 타오르는 즐거움이 있지만 곧 사그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여섯째 솔로몬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모두 결의에 차서 시작하지만 끝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솔로몬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움도 고통도 참고 견디는 인내의 마음은 결국 모든 것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폐망의 선복이 될 뿐입니다. 여덟째 솔로몬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이 옛날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생각하며 현실을 외면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and the quarter of the Lord in the Lamb's ministry. From the Easter clamp, to the scope of the church on the weekends. Verse 2 back to 17,000 people. redesign their first dog